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가 모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겁이 없다는 것과 용기가 있다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겁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겁이 없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고집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무가내죠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기가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이유로 대책 없이 만용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용기가 있다는 것은 참된 지혜와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이해를 근거로 해서 발휘되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전할 때 참된 용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적극적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적극적 의지를 갖춘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나는 불행해 나는 정말 불행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보다 불행을 더 많이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자기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자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닭보다 똑똑합니까? 여러분은 붕어보다 뛰어납니까? 네 여러분은 닭보다도 붕어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공부 시간도 아니고 당연한 것을 그렇게 힘줘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만 나는 내 능력을 다 발휘해서 다 했는데도 안 됐어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본래 사람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엇 하나 내 마음에 안 된다고 절망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벗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시간을 얼마간 보내게 되면 걸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년, 이만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백년이 쭉쭉쭉 사는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실은 훨씬 더 짧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침상에 누울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바로 그때가 신앙의 절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로 나오는 이 시간이 아니고 우리들이 침상에 누워있을 그때에 우리는 신앙의 절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후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사람을 가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250개의 호텔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콘래드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는데 이 콘래드 힐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5달러짜리 쇠막대기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5달러짜리 쇠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급으로 만들면 10달러 5센트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바늘을 만들면 3,25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원자재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힐튼, 힐튼은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원자재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쇠막대기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말급으로도 만들고 바늘로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네드 힐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이나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공을 꿈꾸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꿈꾸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앞서고 그가 진취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이다 부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고 이지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없는 것은 차이나도 우리가 추월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지만 꿈의 격차를 갖는다면, 비전의 격차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비전이 큰 사람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꿈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만족하거나 현재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렙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나 모세나 여우수와처럼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사실 갈렙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혹시 85세 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5세 85세 저만 85세입니까? 85세 일부 때는 두 분이 손 드셨습니다 85세 우리가 아는 85세는 대개 무기력하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꿈도 비전도 없는 듯한 그런 흐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그의 손과 발의 힘은 청년과 같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일상의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성 그리고 가장 거인인 아르바가 머무는 기랏 아르바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헤브로는 산악지역으로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처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헤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넓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사례가 죽었을 때 세계망에게 무덤으로 쓸 동굴을 하나 돈 주고 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벨라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벨라굴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 일족의 선산과 같은 그런 장소인데 이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그리고 리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아르바의 성이 있다고 하는 헤브론에 이 유서 깊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왜 그곳을 올라가려고 했을까 갈렙은 왜 그곳을 차지하려고 했을까 다른 곳, 다 좋은 곳, 넓은 곳 다 내버려 두고 다 놔두고 왜 갈렙은 헤브론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하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 계승하고 싶은 믿음의 발로였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절망의 사람이 아닌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르앗 아르바 헤브론은 전쟁하기 아주 불리한 적은 요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주 불리한 곳입니다 안학자손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류구에 들어갔던 오원 정탐꾼들이 이 돌아와서 열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그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아스를 보면 골리아스는 여섯 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여섯 규빗이면 2m 90m이고 한 뼘을 재면 3m가 넘습니다 최홍만씨가 2m 16인가 1,2cm 차고 2m 16인지 7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아스는 3m 10cm가 넘어가는 거니까 여섯 규빗 2m 90에 한 뼘을 추가하니까 그러니까 최홍만보다 1m가 큰 것입니다 최홍만씨가 500mm 우유팩을 잡았는데 꼭 200mm 팩을 잡은 것 같아요 착시현상이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런데 최홍만보다 1m가 크니까 그 골리아스의 풍채가 어떠했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서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그런데 오늘 갈렙은 안학자 손 중에 가장 컸다고 하는 이 아르바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85세나 된 노인이 여러분은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만일 주시거든 나로 이 물을 걷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깊은 바다를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반석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나는 걸어갑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다 뭉클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갈렙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갈렙은 85세에 흔들리는 손을 가지고도 아르바 앞에 담배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갈렙은 편히 쉬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난을 점령하는데 절대적인 공을 끼친 여우수와 함께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난을 점령했을 때 그의 서열은 두 번째입니다 여우수와 다음에 갈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여우수와 다음으로 가난한 땅이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일을 쉽게 하려는 것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도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이 영리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돈은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행복은 결코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렇게 지름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행복의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땀 흘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을 갖는 방법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정당한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행복은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행복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이 점점 편해집니다 전에는 아버지께서 6번 얼른 뛰어갔어요 8번 8번 틉니다 12번 12번 틉니다 다시 6번 6번 틉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KBS, MBC, TBC 그리고 치익거리는 AFKN 그래서 아버지가 채널을 바꾸라고 하면 가서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했습니다 세월이 얼마가 안 지났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리모컨을 가지고 꾹꾹 누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지니야 한국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이름 누굴까요? 지니야 지니야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지니야 도시 어부 좀 틀어줘 지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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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런 기계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뇌파를 통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기계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편해져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니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라고 하시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편리한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가치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은 링컨을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기념관 앞에 가면 링컨 전신상이 있는데 그의 눈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눈이다 그렇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눈 링컨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 당신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농촌 사람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먹는 날 내가 마음먹은 날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링컨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집에 비가 줄줄 새도 링컨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을 그렇게 세운 말씀이 어느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이 안에서 링컨은 믿음을 배웠고 이 안에서 도전을 배웠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산지를 내게 주어 없어서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85세나 된 갈레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노인이지만 전쟁이나 취립에 조금 더 지장이 없다고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는 모두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갈레비를 여러분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레비의 헌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레비의 헌신은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갈레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신앙적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줄이라 이런 약속을 갈레비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레비는 지금 겁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그렇게 많은 땅을 나눠준 갈레비 지금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속적인 헌신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한두 번 하고 공치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갈레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초지일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신앙의 마침과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하였음으로 충성하였은 즉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음중심이 여러분은 두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굳은 심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핑계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 없는 말장난을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흡입하는 것을 지켜봅을 위해 희생하고 행동하는 우리는 희생하고 행동하는 건의 희생합니다 이 정도의 문화를 지켜봅은 정말 큰 특징 서로 써서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aha님 주님의 은혜 son 저가 언제나 아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